뭐지?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니야?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잖아 그냥 가면 되는거 아니야? 뭐야? 틀렸어? 뭐야? 이거 하곤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 법칙? 깨긴데 이건 뭐 숨겨진 규칙이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? 그냥 하니까 되겠는데? 뭐야? 뭐야? 뭐 제기를 죽이라는건가? 이건 또 뭐야 뭐야 대가리가 없어... 머리카락이 뭐야? 머리를 뜯은거야? 여기 퍼즐이 이 게임에서 제일 어렵대 봐봐 오늘 저녁에 있는 방법은! 지금 영향이 필요합니다! 이거 현실이 없으면! 이건! 저 안! 얼굴이 녹아버리나? 템플 아까 이벤트 신에서 목 줄여서 죽지 않았어! 초보하네 이게 세균전이래요 파란색 세균이 작이고 AI가 녹색인데 세균이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한 칸 이동할 경우 자신을 복제해서 이동하고 자기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두 칸 이동할 경우에 그냥 이동해서 움직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자기 세균이 많으면 된다는데 이런식으로 흠 흠 음..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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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.. 기준이 뭐야? 이현인가 이제? 서재인데? 여기가 서재로 이어지네? 이현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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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형인가? 나갔어 못나가나? 서재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되나보다 음..음? 여기 열렸네? 음악실 날아다니는 피아노 자취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하였습니다. G G That tune seems familiar. I bet I could play it. G D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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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there a pattern to this? D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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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having fun yet 아 아 개 빡친다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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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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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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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끝나!!! 이렇게 나. 셈이 셈이 음 prends 집으로 찾아온 점수의 등장 집으로 돌아온 점수의 등장 집으로 오는 점수의 순서 집으로 돌아온 점수를 Damit 집으로 돌아온 점수의 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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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종이라도 붙여가지고 번호 쓰면서 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할 수 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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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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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